수술 흉터와 사고 흉터 열다섯 번째 태어나자마자 개복 수술과 그 흉터 SBS TV 강심장에서 A씨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다고 오늘 때 생사를 넘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A씨는 육상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방송에서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이미지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허약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배에 물이 찬 탓에 출생 당시 몸무게가 4kg이 넘었다. 술개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에 손상을 주는 담도 폐쇄증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확률이 낮은 수술이지만 10시간에 걸친 대두술 끝에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1년 뒤 또다시 장 일부가 안으로 말려드는 장 중첩증 진단을 받고 장 절제술까지 받았다. 잦은 수술로 인해 현재 쓸개와 맹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A씨의 고백에 출연진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을 보이며 부모님께 감사의 영상편지도 띄웠다. 흔히 쓸개 빠진 사람이란 말은 한의학적으로 담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때가 없는 사람을 표현한다. 하지만 담당 절제 수술이 보편화되어서 쓸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또한 맹장염 수술로 맹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서양의학에서는 담이 담즙을 저장만 하는 기관이며 맹장도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한의학에서는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또 서양의학적인 수술을 하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된다. 위와 같이 신생아 때 인큐베이트에 들어가고 개복수술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어렸을 때 개복수술을 한 사람들은 3kg의 작은 몸에 작은 수술 흉터가 생기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몸이 커진 만큼 개복수술 흉터도 커지게 되어 배 전체 한 줄의 흉터가 남는다. 어렸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영원히 남을 흉터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 개복수술 흉터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